여기 막 뭐 이상한 거 떠다니는데? 하얀 색깔 뭐 바다에는 참 특이한 것들이 많아 여기가 얼굴 이 더듬이 여기서 보라 색깔 나와요 지금 묻어 넣어 헉 오레가노 와 왕왕왕 왕왕왕 왕왕왕왕 어이구 왕왕왕왕 왕왕왕 왕왕왕왕왕 왕왕왕 왕왕왕 뜯어볼까 B 짠 깨끗해진 분소 여러분 안녕하세요 얌얌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음식은 군소 여기는 군소 3.5kg 했던 건데 삶았더니 쪼그라들었어요 이건 군소 회, 군소 내장 쪽에 있던 무슨 뼈 같은 건데 주나님이 드시길래 저도 궁금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다시 노란색 고무줄 씹는 느낌이예요 15도 제자리에 비쥬얼 너무 고소하고 진짜 고소하고 맛있다 소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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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은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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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길게 썰었어요 소금 dość 약불eking 분 소금 dar 수소 소금 소금 군소발 와 발부분이 부드럽고 더 맛있어요 그리고 전부는 매콤해서 비슷한 맛이에요 구멍이 너무 좋아요 아, 맛있고요 저는 매콤하고 많이 먹었거든요 고춧가루 이걸로 다 먹어야지 이걸 다 먹어야지 너무 맛있어 맛있다 매운 김에 와요 고춧가루 매운 김에 시켜줄게요 지켜먹으면 더 맛있고 매운 김에 넣어서 고춧가루 매운 김에 넣어서 칼데기 특수부위 요게 제일 궁금한데 내장을 감싸고 있는 맛같은거더라구요 찍어서 소리좋다 소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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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듬이 얼굴쪽 안 돼 안 돼 질교 안 돼 안 돼 질교 질교 오늘 군소 회로도 먹어보고 익힌 것도 먹어봤는데 회는 턱이 아파서 못 먹겠어요 이렇게 너무 질겨서 고무줄 타이어 씹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군소 밑창 바닥 보시면은 여기가 제일 부드럽고 맛있어요 회도 바닥 부분이 제일 부드럽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특수부위 먹어봤는데 아무 맛도 안 나고 식감이 정말 좋았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